아쉽게 편집되었던 소녀들의 진실토크,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시죠. 작고, 파맞고, 말라서 머리 숱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 색깔의 색도... 저걸 입었어? 저걸이 아니라 색상, 니트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너무 귀여웠어. 수영이 같은 경우에는 또 수영이도 붙임짱이 되게 좋았어. 처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야.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되게 좋았고, 옆에서 우리 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같이 연습했었잖아. 효연이가 같이 연습을 많이 알 수 있지? 나는 여자 댄스반이 있고, 남자 댄스반이 그때 있었거든? 나는 이상하게 남자 댄스반을 집어넣더라고. 이 아이들과 잘 못 알고 있었어. 나랑 수영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같이 연습을 했는데 정말 노력하는 모습,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커가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느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가 키가 일어났어. 키 작고 하얗고 진짜 이쁜 아이가 긴 코트 겨울이었어. 물에 위까지 오는 코트를 입고 와서 원래 그쪽에는 약간 이제 선배님들 자리에 거기에 떡하니 앉아있더라고. 몰랐던 거지. 떡하니 앉아있더라고. 근데 언니들은 이제 꼬마 아이가 앉아있으니까, 지루가 할 수도 없으니까. 유나는 이제 그 좋은 자리에 앉아서 말뚱말뚱 이뻤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너무 막 하얗고 막 지금 모습 그대로. 진짜 그대로 유나는 변한 게 없어 되게. 근데 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네 다 를 처음 봤어. 그때 우리 프로필을 잘 봤어. 우리 첫인상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진짜 거의 얘기 안 쪼, 손이 다. 사진을 찍으면서 얘가 옆에 있었어. 근데 그때 처음 마디를 나눈 거였다. 그 사진을 찍은 게 얘가 다리 조금만 더 달려. 그러면서 조금만 이렇게 고개, 고개 이렇게 조금만 더. 이러면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더운 말을 주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딱 서서. 쪼금만 더 달려. 이러고 있을 때 얘가 조금만 낮춰. 그래서 낮춰. 조금만 더 달려. 조금만 더 달려. 이거 찍고 생각나는 거. 근데 쟤 얼굴이 안 보이니까. 쟤가 낮춰. 쟤가 옆으로 가. 다리 벌려. 얼굴 돌려. 쟤 얼굴 보이게 하려고. 아니야. 내가 욕심 중이다. 내가 잘나오게 했을 때. 너무 활발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너무 밝고, 애가 아, 명나요. 그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돌아다니게. 진짜 웃겼다. 그래. 처음 사람을 보면 무조건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 명나요. 아, 명나요. 아, 명나요. 여섯. 이 거야. 아니야. 아니요. 흥분해서 가족으로. 이렇게. 저희가 볼 때. 어. 여자 노홍절이에요. 여자 노홍절이에요. 안녕하세요. 노홍절이에요. 노홍절이에요. 아, 저. 그리고 소개해.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안 써요. 그래서. 얘가 먼저 했어요. 나한테도 그때. 아, 근데. 언니가 인사시켜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얘가 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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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너무 감이 낼 수 없는데. 너무. 사이렌이, 사이렌이. 그런 거야. 아, 흥분해서. 디디가 이렇게 가슴을 막 해보더라고요. 너무. 내가 그렇게 반가왔나 봐. 아, 되게. 사람을 좋아해. 사람을. 맞아요. 흑증성이 강해. 어, 되게 활발하고. 난요. 저는 T-bay에요. 그래서. 딱. 그리고. 어, 저는. 하지 않아요. 아니,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인사 안 듣고 갔다. 하하하하하 우리는 이걸 진짜 이게 무서워 우리 매첨에는 1회지는 말 없었잖아 나 안 나와 소신해가지고 나 이 집에서 안 나온다고 늘 일찍 안 나왔어 난 안 나온다고 어쨌든 다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았어 나는 나중에 우리 소녀 학교가다 이런 거였잖아 소녀 해외가다 맞아 내가 시클리티야? 나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잘 외우면서 안 되지 구비대를 해외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 엄마 나 해야 돼 우리 여긴 그거 우리 그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 개 다 하자 3회까지 갈 거니까 우리한테 그냥 이 편 네? 자, 자, 소녀들 이제 멋지게 구호를 외쳐볼까나 지금은 슬라이스 때! 앞으로도 슬라이스 때! 영원히 슬라이스 때! 화이팅! 화이팅! 야오! 그를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날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나 나의 세계 저는... 여러분, 잠깐! 깜짝 돌벌키지 나갑니다 6회에 방송되었던 소녀시대의 보육관 연극편에서 태환이의 극중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소품으로 사용되었던 가면에 사인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수녀학교에 가다 게시판으로 고고! 2007년 9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 소녀시대 팬들을 위한 마지막 깜짝 선물 초특급 서프라이징 프로젝트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